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거 타고 쭉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빈 중앙역일 거예요 오스트리아 빈 중앙역에서 제가 이걸 얼른 켜 놓으면서 집에서 받아와서... 그때 놓고 싶을 때 이거 써야 했다고... 그럼요 여행 다닐 때 제가 서 있는 곳에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해요 남길 수 있는 모든 방법, 수단으로는 다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... 작업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게 소리가 들릴까요? 아 이렇게구나 때로 말 수 없던 건 너의 그 자리 갈게 나는 너의 길을 터민 주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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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